포인트 열여덟 번째 UI 설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UI 설계하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UI 설계하기 했을 때 UI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말 그대로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화면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화면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UI 설계 구성에 따른 작성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한번 1회독 정도만 해주시는 걸로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 문제에 화했을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UI 설계하기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UI 설계하기의 기본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UI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화면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화면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메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아이콘, 포인터 같은 이런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용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척도다라고 나와 있죠?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UI 화면 설계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 그리고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독 하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작성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스토리보드는 뭐예요? 어떤 한 일련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화면 어떤 문서화를 하는 건데 우리 보통 보면 스토리보드라고 하면 대부분 PPT를 활용해서 대부분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합니다 어떤 이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주체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작성을 하거나 UI, UX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UI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화면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UI 시나리오 작성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작성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UI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자가 먼저 UI 설계를 합니다 어떤 UI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화면 설계를 그리게 되는데 이 설계 작성 원칙이 바로 대부분 스토리보드에서 넘어와요 그래서 UI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면 스토리보드도 하나의 UI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개발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자는 스토리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용자와 화면 상호작용에 대해 인터렉션 순서, 분기, 조건, 루프 등을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렉션은 페이퍼 프로토타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여 적용한 최종 인터렉션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기획자는 UI, UX 혹은 화면 설계하시는 분들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획자도 프로그램을 알아야지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획자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스토리보드 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UI 시나리오에 대해서 UI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개발자가 개발하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UI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는 과연 시험 문제에 화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좀 강하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 설계 작성하는 규칙이라든지 어떤 작성 주체 혹은 작성 기관에 따라서 이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UI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본 인터랙션 규칙을 사용한다 그리고 케이스 문서를 작성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고 가볍게 한번 1회독 하는 걸로 우리 만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나리오 작성 문서 요건이에요 시나리오 작성 문서 요건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작성 문서라는 게 완전성, 일관성, 이해성, 가독성, 수용성, 추적성, 추적성 그 다음에 모범적 UI 시나리오 문서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다다리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시나리오 문서 작성 요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화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웹 접근성입니다 웹 접근성은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웹 접근성은 우리가 법이 하나 제정이 됐어요 장차법 우리가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장애인 차별 금지 법을 우리가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차법에 의해서 우리 UI 설계를 할 때 그 웹 컨텐츠 접근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웹 접근성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차별하지 마라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특정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이 보통 대국민 서비스라고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장차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에 대한 그런 심사라든지 인증에 대비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인식의 용이성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의 지침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인식의 용이성은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운용의 용이성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기능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해는 모든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경고성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지침 내용은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인식의 용이성에서는 대체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 장치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광과민성 발작을 예방해야 되고 쉬운 내비게이션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라는 것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해의 용이성에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컨테스트의 논리성이 충분해야 되고 입력 도움 어떤 오류 레이블 레이블을 따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오류를 정정한다든지 입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경고의 지침은 문법 준수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웹 접근성 부분이에요 뭐 앞에 나와 있는 일련의 UI 설계 문서 지침 이런 부분도 분명 중요한 거 맞아요 맞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어떤 일련의 우리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 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면 지금 웹 컨텐츠 웹 접근성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고스럽겠지만 암기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통해서 익히고 그리고 문제화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웹 접근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열여덟 번째 UI 설계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